EF 마운트 렌즈에 도금된 전기접점 캐논 EF 마운트는 캐논 주식회사의 베요닛 스타일 렌즈 마운트이다. 캐논 EOS 카메라들은 EF 마운트를 가지고 있다. EF는 일렉트로 포커스를 뜻한다. EF 렌즈에서의 자동 초점은 렌즈 내장 모터에 의해 수행된다. 카메라와 렌즈와의 모든 통신은 전기접점들을 통해 수행되며 기계적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마운트 직경은 54mm로 1987년 발표 당시 시판되는 35mm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 최대였다. 넓은 직경은 더 밝은 렌즈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2003년에 캐논은 EF 마운트로부터 파생된 캐논 FS 마운트를 발표하였다. FS 마운트는 1.6X 크로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는 캐논 DSLR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FS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모든 EF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EF 마운트를 가진 카메라에는 FS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 캐논 EF 렌즈는 스테핑 모터를 자동 초점 모터로 사용하기도 한다. FS 렌즈의 전기회로 많은 수의 캐논 EF 렌즈는 초음파 모터를 자동 초점 모터로 사용한다. 캐논 EF 렌즈에 사용되는 초음파 모터 종류로는 링타임 USM과 마이크로 USM이 있다.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면 링타임 USM, E 마이크로 USM보다 뛰어난 방식이다. 링타임 USM은 기존 모터들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동작하며 전력 소모도 적다. 풀타임 수동 포커싱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USM은 비교적 저가 렌즈에 사용되는 모터로 기존 모터보다는 조용하지만 링타임 USM보다는 시끄럽다. 대부분의 마이크로 USM 사용 렌즈는 FTM 포커싱을 지원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USM을 사용하면서 FTM 포커싱이 가능한 렌즈가 있긴 하나, FTM 포커싱을 위한 별도의 기계 부품이 필요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영상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캐논 EF 300mm F 포에리즈 USM 렌즈 영상 흔들림 방지는 불안정한 고정장치 혹은 파지에 기인한 기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영상의 흔들림을 방지 혹은 보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캐논 EF 마운트에서는 렌즈를 이용한 광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이미지 스테빌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녹색 링이 있는 EF 70에서 300mm F 4.5에서 5.6 두이즈 USM 회절식 렌즈는 특수한 렌즈로서 소수의 EF 렌즈에 쓰인다. 회절식 렌즈를 사용한 EF 렌즈는 유사한 초점거리와 조리개 값을 가진 일반 EF 렌즈에 비해 작고 가볍고 색수차가 적다고 한다. 하지만 회절식 렌즈를 사용한 EF 렌즈는 일반 EF 렌즈보다 비싼 편이다. EF 400mm F 4 두이즈 USM와 EF 70에서 300mm F 4.5에서 5.6 두이즈 USM 렌즈만이 회절식 렌즈를 사용한다. 두 렌즈들은 경통의 녹색 링이 있다. 다음은 캐논에서 생산하는 EF 렌즈 목록이다. 초점거리 뒤에 I, II, III은 버전을 뜻한다. EF 17에서 40F, 4L USM, EF 28에서 105F, 3.5에서 4.5 USM, EF 70에서 200F, 4L USM. DSLR 위 렌즈들은 이름이 복잡하여 읽기나 쓰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자주 쓰이는 렌즈들 위주로 가칭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SLR CLUB에서 이러한 별명들이 주로 쓰이며 DSLR 관련 서적이나 잡지들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한다. 가칭 관련 이박고 S 스타일리쉬 포토그래프 DSLR 촬영 테크닉 ISBN 978-890107243-A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